가만 보자 가만 보자 내가 지금 향하는 곳은 하노이의 2대 클럽이라 불리는 히어로 얼굴 추워 중심가에서는 벗어나 있기에 가는 길이 좀 수산한 편이지 시간이 10시 반 정도밖에 안되어서 아직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미 바 순위들이 밖에서 피크타임을 기다리는 듯해 맥주거리에 위치한 클럽 1900과는 달리 연령대가 20에서 50대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게 특징이야 1층은 스탠딩구역이라 맥주 한병에 아무 테이블이나 가서 즐기면 되는 시기야 클럽에서 울려퍼지는 음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자 약 70% 느리게 한 것 감안하고 시청하길 바래 오렌지색 상의가 웨이터들이고 검정색 셔츠가 매니저들인데 특히 빡빡머리 매니저가 상냥하더라고 저렇게 머리까진 아재들도 쓰레빠 차림으로 오는 등 청정수에서 폐수까지 수질도 가리지 않는 곳이지 1층은 대충 훑어봤으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 2층 테이블 쪽은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층 계단에서 노는 걸 감상할 수 있어 대부분 현지인들의 테이블은 혼성으로 온 곳이 많아 즉 회사에서 회식차 온 것이거나 우리나라 등산 동호회처럼 외관 남녀들끼리 부비부비하러 온 것이라 생각이 들지 이곳 베트남의 나이트클럽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든 꼬셔보려는 수컷이랑 그렇게 달려드는 여러 수컷 중에 괜찮은 상대를 고르는 암컷이 부리는 교태 등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실감할 수 있지 참고로 이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매니저가 어느새 뒤에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두 손으로 X 표시를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대머리 매니저에게 돈 좀 찔러주었기에 촬영을 특별히 허락해 주었던 것이야 그리고 주기적으로 2층 높이 댄스 플로어에서 맵시 있는 몸매의 댄서들이 춤을 추며 흠을 돋구지 이왕이면 중간층 가까이서 보는 걸 추천하는 바야 음료는 7만동부터 시작하며 진토닉은 8만동이면 마실 수 있어 그리고 내 주변에서 자꾸 서성이며 야릇한 미소를 보내던 여성 내 스타일이 아니라 쿨하게 외면했지 클럽 1900은 콩나물 시루 같은 느낌인데 반해 이곳은 느긋하게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장점이야 스테이지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훑어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정장 차림의 여성 진토닉 한 잔 더 사갖고 왔더니 나와 가까운 쪽으로 테이블을 옮겼더라고 얼핏 보면 개그우먼 김지민 같은 느낌도 나고 카메라 기술의 한계로 저조도에서는 사람이 분간이 안되므로 억지로 노출도를 올려 노이즈가 있으니 양해봐래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옆에는 룸이 있는데 이날은 조폭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내랑 비싼 옷이랑 가방으로 치장한 여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 옷차림만 보면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의외로 여기저기서 들이대는 남자가 많았지 나이는 대략 서른 초반으로 보이는데 옷차림은 마치 50대 평창동 귀부인 느낌이야 이젠 대놓고 내 쪽으로 자리를 옮겨앉은 그녀 아직 부비부비까지는 못하겠는지 거의 내 옆까지 왔다가 친구랑 귓속말로 속삭이더니 수줍은 표정으로 깔깔대면서 다시 저만치 떨어지는 그녀 결정적으로 그녀가 나한테 꽂혔다는 걸 직감한 이유는 화면으로는 잡질 못했지만 담배를 태우려고 라이터를 찾는데 어두워서 한 10초 정도 헤매었을 거야 그런데 귀부인 같은 그녀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 후레쉬로 손에 라이터를 비추더니 나한테 손짓하더라고 아주 인자한 얼굴로 까믕하며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좀 억울한 표정의 얼굴형이었지 아마 그래서 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 나한테 더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녀의 춤사위 나름 풋풋함이 느껴졌지 댄스 음악보다는 캐버레의 흥겨운 트로트가 어울리는 그녀 이 흥겨운 와중에도 근엄한 표정으로 무게 잡는 베트남의 조폭 손님들 그리고 아들벌처럼 보이는 사내에게 집요하게 대쉬를 받는 귀부... 아... 보험아줌마 스타일인데 그래도 리듬에 맞춰 뻣뻣한 몸을 흔들어제끼는 그녀 눈치 없이 계속 그녀 주변에 얼쩡되는 범생이 스타일의 사내 결국에 사고가 발생하는데 물담배 후까의 호수가 떨어지면서 그녀의 치마와 다리가 다 적금한 것이지 막장 드라마의 사모님이 남편의 외도를 알고 괴성을 지르는 듯한 풍경이야 주변에 웨이터들도 몰려들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 그 와중에도 이따금 나를 힐끗 보면서 애절한 표정으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녀 결국 내키지는 않지만 머리에 하고 있던 두건을 빼서 그녀에게 건네주는 기사도미노스 사양하지 않고 한 번에 덥석 받아서 다리 구석구석을 야무지게 닦는 그녀 아예 때를 위로다 길게 닦는 누군가 가만 놔두면 발가락 구석구석 닦을 것 같아서 냉큼 달라고 했지 아까 라이터도 빌려준 그녀였기에 아무런 사심 없이 신세를 갚는다는 의미 그 이상도 아니었어 그런데 무슨 볼일이 또 남았는지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녀 뭐야 술을 일부러 급하게 마시더니 이렇게 과감해지려고 일부러 그런건가? 그런데 원래 소심해서인지 금방 수줍어하며 도망치듯 자리로 가는 그녀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옆에 테이블이랑 같이 어울려 놀았고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내 주변에서 애절한 눈빛으로 서성거렸지 그리고 그녀는 라이트를 나가기 전 나에게 한국어로 번역한 메시지를 보이고 떠나는데 베트남의 귀부인 응우엔 그녀는 과연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네키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 아니다 다음 영상 만들고 싶지 않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